그래서 중국이랑 가까운 나라들은 연맹강국이 되고, 원나라들은 후진국가였던거에요. 고조선이 망했다. 그래서 고조선 지역이 한사군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방치한거야. 또는 우리가 저항한거야. 저항해서 우리 민족들이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V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세웠다. 스마한, 변한, 진한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데요. 고조선 망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어요. 이 국가들을 초기국가라고 해요. 저희들이 초기국가들의 생활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주제는 초기국가의 생활상,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여러 나라가 성장했다. 라고 주제를 잡았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잘 돼요. 빈도는 상.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이도는 쉽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죠.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뭘 보느냐. 나라마다 국가의 정치 형태가 달라요. 어떤 나라들은 군장국가였고 어떤 나라들은 연맹왕국이었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정치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들의 풍습을 봐야 돼요. 풍습. 풍습을 살펴본다. 나라별로 풍습이 다르다. 그래서 최천행사. 최천행사. 그리고 혼인풍습. 장례풍습. 이런 것들을 나라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제가 나라별로 구분 문제가 되겠어요. 나라별로 구분한다. 이게 어느 나라 것이냐. 바로 국적을 확인하는 거야. 깊이 물어보진 않아요. 알겠죠. 국적 확인입니다. 국적 확인. 먼저 정치. 정치. 군장국가. 군장국가는 옥저, 동해, 사만의 소국들이 군장국가다. 자, 여러분들. 전 근대시대죠. 전 근대시대는 중국이 다 잘 살았어요. 중국이 선진국가였고 중국애들이 만든 걸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맹왕국이죠. 연맹왕국도 중국애들이 만든 거야. 왕이란 것도 여러분들을 중국이 만든 한자. 왕 쓰고 있죠.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왕조가. 알겠죠. 그래서 연맹왕국은 중국과 가까웠던 고구려와 부여가 되는 것이가 되고 여기 사만도 연맹체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먼 지역들은 거의 다 군장국가였던 거. 이렇게. 그래서 중국이랑 가까운 나라들은 연맹왕국 되고 먼 나라들은 후진국가였던 거. 이렇게. 이해되겠죠. 제공이 occurrence 제공이 저는 스스로 이시